최근 건물에서 죽은 사람 있나요? 사람 죽이신 적은요? 저희 대박 부동산은 귀신들린 집만 취급하는 퇴마 전문 부동산이고 시세대로 건물을 팔아준다고? 하여기 뭘 팔아? 세상에 귀신이 없냐? 작업 한 번 같이 하자 뭐요? 영매? 천만원 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천 아 근데 그 퇴마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지금이야 벗어! 어 야! 야 왜 왜 왜 계속 안 돼? 가만히 좀 있어봐 버텨봤자야 서로 힘 빼지 말고 빨리 끝내자 넌 특별하니까